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임기 말까지 저렇게 당당하고 자기 사람들을 구석구석 심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역대 정부의 임기 말기는 마치 깊어가는 가을역처럼 쓸쓸함과 함께 했는데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의 임기 말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이후에 등장하는 문재인 시즌2의 출범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15 청순회 부정선거 시비로 그 많은 비난을 받았던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또다시 비상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그렇게 국민들의 아웃성을 완전히 깔아 뭉길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철저하게 부정선거에 함구한 대가 가운데 하나가 국민 여론과 국민의 열망에 관계없이 바로 여당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민이든 야당이든 투명인간이나 투명단체 정도로 그냥 간주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함구하고 언론이 함구하지만 일반 국민들 가운데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 나라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상임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임명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130여 명의 시민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친녀 조혜주 선관위원 문재인 사표 반려로 임기 3년 연장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어느 언론도 어느 야당 인사도 입에 올리기를 거부하는 주장을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초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동안 민초들은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특히 선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시민 강래성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식이니 공정선거가 이 나라에서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식이라는 것은 조혜주를 상임위원에서 다시 비상임선관위원으로 3년 더 임명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깨고 공정선거가 이 나라에서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무려 찬성이 785명입니다. 반대가 4명입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나라에서 공정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지를 주동식 님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선거를 방조한 사람인데 다시 비상근 선관위원에 임명한다고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동식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시민들 가운데 227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이렇게 진실을 아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진호 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인물이 바로 조혜주입니다. 그동안 선거에 대한 숱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제공한 바로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55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시민들은 누가 문제고 누가 무슨 짓으로 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설령 대단한 농객들이 입을 다물더라도 다음 박경호 시민입니다. 지난 4.15 의혹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야당의 이준석과 하태경 언론계의 정규제와 조갑제가 의혹 제기를 막았으며 반대하는 바람에 검정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무된 여당이 똑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석연찮은 마음으로 대선 선거와 개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면 뭘 합니까? 개표에서 지면 낙선이 되고 맙니다. 두 개표 선거 시스템을 철저히 야당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26명의 찬성을 얻었고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초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박병웅 님입니다. 4.15 부정선거로 180석 재미를 들렸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조작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4.15 부정조작선거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자가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혜주를 임명한다고 봅니다. 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합니다. 양성우 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임기가 끝났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지 무슨 사표를 쓰고 사표를 그냥 발리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돈을 받고 이재명 재판 무죄 판결 사주받은 권순일과 함께 조혜주는 문재인 척근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핵심 책임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또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역대 선거에서 130여 건 가까운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당시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어쩌면 포상 인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신 수고했어. 한 번 더 해. 이런 겁니까?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전현우 님입니다. 대놓고 부정선거, 관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지옥의 불그덩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공정선거가 되면 정권이 교체가 되죠. 선거 결과를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26%입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문경주 님입니다. 대놓고 부정선거, 관건 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호식 님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설령 10%가 나와도 개표하면 51%로 강제 당선시킬 수 있는 깐부입니다. 아주 동업자란 것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호식 님은 선거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훤히 깨고 있는 겁니다. 일곱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송수봉 님은 조해주 씨의 선관위 잔류는 3구 대선을 부정선거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절대 비상임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야당은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선거부정과 개표부정의 전담팀을 만들어서 철저히 준비하며 감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서정호 님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관건 선거를 획채가는 것은 바로 독재자의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부가 총동원돼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판인데 심판까지 자기 편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독재 정권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기술된 것처럼 외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선거의 중립과 동시에 상권분립이 작동돼서 견제기능이 작동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의 그런 의사에 따라서 정권교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독재 정권을 뜻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조해주 사건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곧바로 선거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무려야 될 당사자가 포상인사를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조해주 씨처럼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한국 역사상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금표를 할 때마다 가짜 투표지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자를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정신세계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책임을 무려야 될 사람에게 부정선거 책임을 무려야 될 사람에게 부정선거 한 번 더 잘 해보시오 라고 그렇게 선관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